용인 소재 아파트를 2000년에 구입한 적이 있었죠. 몇 평짜리 아파트였습니까? 22개월 12개월은 20개월입니다. 오직 36분만을 위한 작품이고 천연옥과 대리석을 위험한 욕조 독일산 최고급 주간가구 인테리어 48평 호아 빌라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 아파트를 후보자께서는 60평짜리 연립주택이라고 해야 하죠. 이 간격 자체가 오늘의 인사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제가 불법 부당한 회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의 능력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으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정하고 앞으로 과학한 자세로 저희 몸가짐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